이어서 일본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경제신문의 정영효 도쿄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정 기자 전일 마감했던 일본 증시에서 특징적인 사안들부터 전해주시죠. 신정을 세는 일본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주식시장이 운영이 됐습니다. 전날인 2일 도쿄증시에서 니케 225지수는 사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1.68% 오른 2만 7533.6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도쿄증시의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도쿄증시가 2만 7천 선까지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것도 지수가 나올 때 상승세를 이어간 원동력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사자주문이 몰렸습니다. 단순히 상승세가 길어지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새해 들어 매도세에 가세했던 투자자들도 재차 성장주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반영하듯 도쿄증시 일부 시장 거래대금이 3조 3,243억엔으로 5거래일 연속 3조엔을 넘었습니다. 도쿄증시 일부 상장사의 93%인 2,040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111개에 불과했습니다. 사이버가 7% 급등했고요. 시네츠 화학과 도쿄 일렉트론도 각각 4.5%와 2.0% 올랐습니다. 지금 일본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금까지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30년째 요지부동이던 일본 물가가 꿈틀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업의 원재료 조달 가격을 나타내는 기업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9.2% 뛰었습니다. 2차 오일쇼크의 충격을 받은 1980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12월에도 8.5% 올랐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수입 물가지수는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사상 최대폭인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속속 인상되면서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5% 올랐습니다. 작년 4월 0.9% 마이너스 0.9%였던 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일본 정부의 휴대폰 요금 인하 정책이 물가를 1.5%포인트 끌어내린 효과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효과가 사라지는 4월이면 물가 상승률이 일본 정부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지난 30년간 온갖 재정 통화 정책을 쓰고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디플레이션 탈출에 사활을 걸던 일본 정부가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정유사에 가격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전역의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170엔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170엔을 넘어서면 정유사에 최대 5엔의 보조금을 줍니다. 도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일본이 좀 공략에 나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르노와 니산 미쓰비시 자동차 이 3개의 기업이 의기투합해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르노, 니산, 미쓰비시 자동차 기업 연합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030년까지 230억 위로 약 30조 9,300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20배 늘리고 35종의 전기차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3사 연합은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생산 거점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연 240만대 분량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니산은 일본과 영국, 중국 공장을 증설합니다. 3사가 공동 개발한 전기차 35종도 2030년까지 내놓습니다. 35종 가운데 90%는 5개의 공용 차체 플랫폼을 활용해 함께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3사가 공유하는 차체 플랫폼 비중도 현재 60%에서 2026년까지 8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차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니산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를 3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시간이 3배 짧고 주행거리는 2배 길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불립니다. 니산은 2028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해 르노와 미쓰비시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니산과 미쓰비시는 일찍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고도 테슬라와 중국 신흥기업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쓰비시와 니산은 2009년과 2010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인 아임이브와 리프를 차례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사를 모두 합해도 9만 7천대로 세계 시장의 5%에 그쳤습니다. 1위 테슬라의 판매량은 38만 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여우였습니다.